저번 시간에 30만원 짜리 아련 세트 정장 뭐라 그랬는데 생겼습니다 아련의 자켓 아련의 하이 이거는 제가 산게 아니라 서브캡 깨다 보니까 공작부인 아들이 와서 줬어요 저 룩이 익사 해가지고 다시 불화 시켜야 됩니다 루가 루가 내 장비 다 얻다 놨어 잠깐만 내가 준 장비 익사 하면은 장비 다 초기화돼 야 너 장비 내가 이거 몇만원 어치인데 아 제가 집을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였잖아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와서 얘기 하더라구요 집을 살지 아니면은 나갈지 샀습니다 2만원 내고 아 메르벳 마을 보고도 있네요 보고 했습니다 연회 준비 되었습니다 갑니다 내일 열린다고 합니다 아침에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나 따라오네 뭐야 아 我의 주인은 여야 나의 여성 나의 얼굴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제 천장에서 끊고וח다 내가 고도하는 여성 미세메이션이 주세요 우리의 주인공은 이어가게 세게 되나 그럼 우리의 타 vortex 뭐지? 와 뭐야 어, 궁적부인 아들이네요 아니 뭐, 뭐야 즉위 연회에서 가짜 왕이 폰드를 복종시켜서 능력을 증명했다 무케의 목소리라는 목걸이를 통해서 각성자와 같은 힘을 얻었대요 아니 뭐야 잠깐만 어? 검토를 기다린다? 시간을 때우고 와야되나보네 메르베는 못할 것 같고 저기 예전에 리자드맨 나왔던 소굴 있던 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부마을로 어? 아, 잠깐만 잠깐만요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리자드맨을 처치해주세요 잠깐만요 얘 울리카 아냐? 너 왜 여깄어 마을로 돌아갈 수가 없어 드래곤 행방 알아봐야겠어 마을 사람들을 안보 잘 전해줘 아니 이렇게 쉽게 찬단 말야? 여름 불 단계 두번이나 구해주시다니 마을의 영웅입니다 도모빈 가죽을 보상으로 주네 미쳤네 이딴걸 왜 주는거야 베른트 검토 끝났네 바탈로 가서 놈들의 비밀을 캐봐야됩니다 기로의 초속이라는거 얻었습니다 아 이거 있구나 투에도 원에서도 있던거죠 정확히는 그 큰 초속이 없었습니다 이것만 있었어요 이게 원에서도 있다는거 얼마냐 15만원짜리 1200원 900원이야? 수인마을 가서 거래를 수인마을 가서 거래를 뭐야 아 공작부인 아들이 만나고싶대요 아 방에서 기다리겠다고? 왕궁으로 가야돼? 뭐야 바르바탈에 살고있는 조각사를 만나죠 갑자기 캐스트가 뭐야 이걸 받아주세요 무도회장에 있는 전시장에서 훔쳐왔습니다? 아 유서깊은 물건이다 전투용은 아니지만 이거에요 이거 입 빠진 용정의 직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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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차 들어왔다 어 뭐야 아리온 세트가 여기서 나오네? 아 스펜 개인실 의의구나 스펜 렉 뭐야 스펜 오 이런걸 손에 넣었어 편지야 화지스라는 인물이 보내주셨는거 같애 공작부인이 쓰다만 서신을 저한테 줬습니다 오 아리온 세트 이렇게 흔해? 아니 왜 이렇게 흔해 스펜 방에 있었어 그냥 여기 달이 있다 살아있는거냐 죽어있는거냐 저거 자고있는거구나 얘 일어나 암마 머리 맞추나 다리 맞추나 똑같다 얘는 들어가는 어 뭐야 이게 뭔일이야 괜찮니? 어 뭐야 야 익사했어 아 나 나 제로템 먹어야되는데 아 저기 그리폰 있네요 그리폰아 날개 안타니노? 그리폰 날개 탄다 그리폰 불 만나면 그냥 녹아버리네 불 야 녹는것봐 나 이렇게 타서 못날쥬? 호잇 죽었다 이거 잘가고 7500 준다 이야 역대급으로 많이 준다 길이 없는거야? 저기 있잖아 다이렉트로 가자 어? 이거 뭐야?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야 가지마 뭐하는거야 아니 왜 건드려 걔를 허 아니 야 전멸당하면 어떡해 브레스 받는다 허 야 한줄도 못갔잖아 아니 왜 덤빈거야 드래곤한테 아 미치겠네 자고있는 애 건드려 누가 뜯뜯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야 저리 꺼져 아니 왜저래 폰 두명을 동시에 부활시켰 아 동시부활이네 이 게임? 얘들아 가자 얘들아 가자 쟤 내버려둬 좀 어어 이상한 동굴로 와버렸네 어 어 낙사해버렸어 낙사해버렸어 경험치 많이 준다 여기 고블린 500주는거 처음 보내놔? 보스가 아닌 애가 500주는거 보스는 500을 안주죠 애초에 최소 2000이니까 고블린 진짜 많네 여기 고블린스 와 이제 내 불꼬리 맞고도 한방에 안죽어 여기에도 강하다 500짜리야 제대로 가고있는거 맞죠? 가고있는거 맞네 왜이렇게 불안하지? 이상한 동굴로 가고 그러니까? 어? 어허어? 이거 이거 나 잡을 수 있어? 나 법사 데미지 들어가 얘? 안들어가 너희가 잡아라 모른다 나는 어 나..나 쏠라고? 아니야 나 아니야 워메에 어 됐다 발판아 때린다 한나야 한나야 그렇지 잡았다 어 나 내버렸는데 나 한것도 없는데 소설어 마스터 아이잉 노란 고블린 바위 고블린이구나 얘네는 일로 가면 되나? 낭떠러지 동굴 아 동굴 넘어서 또 동굴이야? 씨X 뭐 자꾸 자꾸 동굴만 나와 뭐야 저거 아니 키매 잠깐만 왜 쟤가 나와 아 씨클났네 아아 아아 잠들어요 기상 가루약 섭취 난 일어났다 전사야 일어나라 아이고 흔들어 깨우고 블록 일어나 흔들어 깨우고 어어 5천 음 딱 5천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폰이 상대적으로 진짜 많이 주는거긴 하다 요리다 와하 최상급 고기 최상급 고기 야아 맛있겠다 최상급이다 진짜 와 저기 겸치 도마뱀이다 독반 독비닐이 아니네? 오 600원짜리 도마뱀 있어 여기 뭐야 포로신스에서 벗어나 또다시 이 땅에 온건가요 제가 여기서 이제 광부를 했었죠 바위주의 보금자를 찾아가세요 원하는건 그곳에 있습니다 어허 오 바크바탈 바탈국 봉여메 수도 염료 저장소 우와 잘 만들었다 아 아 일루가야 상점이구나 어 근데 생긴게 별로 없다 마법이 메테오 같은게 마스터 스킬로 빠져서 없나보네 통마 아 취약속성을 때릴때 추가 데미지가 들어간다 맥마 마공상승 야 좋은거 달아놨다 한나는 한나도 이제 지금 마스터 했기 때문에 열풍참 투 오 오 충격강화 녹다운 능력이 상승한다 오케이 아 고통경감까지 여기 상점있다 아 지팡이 36000원짜리 지팡이가 있네 와 뭐야 마공 마공 140 올라가 한나 무기도 있다 한나는 데미지 80 올라갑니다 내 머리때문에 안보이겠지만 80 올라가요 이것도 사야겠네요 스펠링코트 야 마법사 드디어 다리를 가려주는구나 아 근데 너무 비싸다 돈이 없다 돈을 열심히 모으자 장비 다 바꾸고싶다 새장비로 야 드디어 좀 사람답게 변했다 지금 변태처럼 입고 다녔는데 지팡이가 새거인게 좋네 지팡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흐 어흐 야어 이 드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른데 비싼 지팡이 같은데 우리 한나꺼는 야 한나검도 멋있다 아 와 뭐야 그리폰 왜 날아가냐 여기 뭐야 일루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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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폰 너는 뒤졌어 그리폰 아 그리폰 타겟팅이 안된다 못 싸우는 데인가보다 여기서는 어 뭐야 각성자인가 나는 여왕님을 모시는 병사들을 통솔하고 있습니다 주점에서 이야기하시지요 여기 백성들은 폰을 싫어합니다 군주도 힘들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 여기가 폰들이 모이는 가게구나 사람들이 폰을 싫어해서 백성들의 감정이 변하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라고 합니다 협력하죠 아 체류 허가증 받았습니다 묵회의 목소리에 관한 지식은 금단주술 연구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안으로 가세요 그리고 남자와 대화하세요 여기가 아니라 밖에 여기에 있대 여기여기 아 멀리 가야되네 뭐 여기까지 하죠 여기 와서 이것저것 봤으니까 돈도 모아야되잖아요 새로운 장비 사기 위해서 목적도 생겼고 재밌어졌습니다 다음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에 뵈요